어떻게든 따오세요. 아 이게 미끄러운데? 어머어머지요? 엔조이 커플!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 맨뚱! 라라라라라!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가 아니라 이 놈입니다. 얘가 망고인데 어마어마한 놈입니다. 아주 무시 무시한 놈이에요. 절대 먹을 수 없는 놈입니다. 저희가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한 날째 문 열고 있어요. 근데 자꾸 자기가 악력이 약한 게 아니래요. 나 약한 게 아니야. 아니 근데 저도 여자친구가 악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도 절대 안 열려요. 유튜브에 쳐가지고 뭐 뜨거운 물에 이걸 담그래요. 담궈보기도 하고 여기 위에를 뭐 수저로 두드렸는데도 안 돼요. 난 너무 먹고 싶어. 매일매일 중간중간에 민수가 저희 집에 왔을 때마다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. 오늘 지금 한 번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아 라라먼저. 감자리. 나 이거 따면 콘텐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? 끝나는 거야. 내가 그리고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나 이까지 올렸어. 엄마 엄마. 안 돼 안 돼. 오늘 너에게 무시해줄게요. 어떻게든 따보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저희 아주 튼튼한 동료들을 만나러 가니까 따올게요. 보시면 진짜 이거 자세히 봐야 돼. 막 망치로 두드려보고 그러니까 여기 두드렸어요. 노래 배울 거 다 해봤어요. 다 했어. 따고 또 우리 라라먹기. 한 조각만 남겨보세요. 알았어. 응. 한 번 더. 자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랑 망고를 따먹으려고 샀는데 이게 진짜 더럽게 안 열려요. 아 잠깐만 줄리엔 형 먼저 하면은 바로 1분만에 끝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잠깐만. 번호 거꾸로부터 하자. 번호 거꾸로부터 하자. 쌤김 힘 좋아 근데 은근. 아니 쌤김 쌤김 쌤김. 내가 먼저 할게. 형. 형 먼저. 잠깐만 형. 도구를 써도 돼? 아 안 돼. 오 오 오 오 오 오 오. 아. 안 돼 안 돼. 쌤김. 네. 쌤김 저의 돈이겠습니다. 어깨 키워주신 엥강이 형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깨 벌써 장난이 있네? 얘가 갔다 온다는데 운동 많이 했다던만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되나요? 안 됩니다. 여자친구 먹으러 가셔서 더 맛있는 거 다 되겠어요. 그래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아이씨, 망했어. 라라야, 나왔어. 대박! 땄어? 설마 내가... 짜잔! 이거 땄어! 진짜? 진짜 땄어. 너 안 땄잖아. 누가 땄어? 누가 땄을 거 같아. 주니 얘가? 뭐 그쪽 라인이겠죠. 근데 넌 아니고요. 그 형들이 땄으면 이거 깨졌을 거야. 진짜 땄다! 땄어! 맛있게 먹어볼까요? 자, 드디어 우리가 한 달 동안 못 일어났던 이 녀석을 먹게 됐습니다. 여기서 누가 땄는데, 나 궁금해. 우와, 이뻐졌어. 누구냐면, 너가 가짜 사나이에서 좀 좋아하는 땄김. 나는 한 번은 민수야 네가 땄어 할 줄 알았어. 안 돼. 진짜. 정답이다. 쌤이 요즘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. 아, 맞아. 오랜만에 봤는데 살도 빠지고, 얘가. 아니, 아니 우리 건조는 원래 여깨도 이만했어요. 어어. 왜 그 앞에 누리가 맞지? 땄김, 너무 고맙고요. 잘 먹을게요. 내가 꼭 기억할게. 땄김 노래 맞아? 어어. 과연 이렇게 힘들게 딴 망고는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. 진짜 깠어야 되네. 누가 설탕 뿌렸어 하려고 했는데, 진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. 설탕만 있으면 너무 많이 나왔는데. 아니, 다 갖고 왔어 미안하게. 나랑 먹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. 힘들게 따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. 저희는 이게 한 달 동안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해결해준 우리 동기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자,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동기들과 많은 콘텐츠 콜라보. 콜라보.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. 눈 주무지 말고. 비교하지 말고. 즐기면서. 사랑해요. 안녕. 줄리엔 강이랑. 팔씨름. 아, 그렇군요. 넌 두 손. 어? 줄리엔 강이랑. 왜 좋아해서 마음 상의해야지. 아, 맞아. üst! 하하하하 하하하하하